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게 아니고 정말 더럽고 역겹고 추악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평소 아빠 같았던 직장 상사가 내가 자리에 없을 때마다 와가지고 몰래 내 텀블러를 물고 빨았어요. 이 미친 인간 이제 조져야겠습니다. 원직, 직장 상사가 제 텀블러에 입술을 부비고 핥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급히 조호를 구해야 해서 이렇게 방탈까지 했는데요. 정말 죄송하고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장 상사가 제 텀블러에 입술을 부비고 핥고 또 그걸 마시고 하는 미친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글을 쓰고는 있지만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서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멘탈이 다 박살났죠. 사실 그 전부터 뭔가 쎄함을 느낀 건 오래됐어요. 이미 몇 년이나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단순히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인간이 제 모니터를 훔쳐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뭘 하더라고. 가끔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올 때 종종 제자리에서 서성거리거나 근처에서 눈치를 보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늘 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막 횡설수설 다른 말들을 하곤 했었어요. 점점 이상해졌고 훔쳐보는 게 맞다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한 회사 동기한테 야 우리 앞으로 카톡창 잘 닫고 다니자 자꾸 내 컴퓨터를 훔쳐보는 것 같아 우리 조심하자 이러면서 경계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동기가 저한테 야 너 아까 카톡창 뭐 켜놨었어? 이러길래 왜? 이랬더니 그 상사가 제 모니터 쪽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황급히 들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이 종종 비워진다고 합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때 컴퓨터에 뭐 켜둔 게 없었기 때문에 뭐야 이게 싶어가지고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시간대에 제 폰을 잘 안보이게 그렇게 둬가지고 동영상 촬영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지금 이 상사를 제외하고 여직원만 있으며 또 저희 부서 특성상 되게 폐사적이고 소규모 인원이기 때문에 평소 다른 부서 직원들과의 교류가 극도로 적어요. 그냥 우리끼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는 잠시나마 그 인간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하튼 뭐 그렇게 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미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제자리로 와서 책상 위에 있는 텀블러 있죠. 여기다 자기 입을 맞추고 혀로 내름날름날름날름리 이 짓거리 하는 게 다 찍혀있는 거예요. 즉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게 뭘 훔쳐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들고 핥아버리면 누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들키려고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파티션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 잘 안보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걸 보는데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손발이 부들부들 아니 그냥 온몸이 다 떨리고 머리도 하얘졌어요.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될지 감도 안아서 막 혼자 헤매다가 일단 그 동기를 살짝 불러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곤 있지만 이때요 억지로 겨우 눈물 참아가면서 향후 대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일단 이 인간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지난 그 수년 동안 계속 이런 행동을 했던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증거를 일단 모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참고로 아침 업무 시작 전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이 좀 늦어졌을 때 등등등 그렇게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어김없이 그러고 있네요. 하루에 두세 번씩 말이야. 제 텀블러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자리를 오래 비울 것 같은 날은 더럽게 할 사탕처럼 그리고 지 생각에 시간이 얼마 없다고 싶으면 입술만 갖다 대고 거기에 텀블러에 있는 물도 마시고 그냥 거의 습관적이야. 틈이 날 때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 제 책상 주변에서 마주친다 혹시 들켰나 하는 마음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 텀블러를 들고 와가지고는 어때 내 텀블러가 더 이쁘지 않냐? 이런 개그지같은 농담을 하고 정말 소름돋고 표정관리하기 힘들지만 일단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우 버텨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일하며 아버지처럼 잘 챙겨주는 사람이 이러니까 저는 충격이 너무 컸고요. 또 제가 이걸 알고 난 뒤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 거는 거 아니 얼굴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고 속에서 썩은 신물이 올라와요. 머리도 하얘지고 생각도 안듭니다. 그렇게 4일 촬영을 했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는데요. 아니 근데요. 이게요. 원래 법이 이런 건지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건지 이 인간이 저한테 어떤 직접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 정도만 인정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다닌 이 직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이런 더러운 꼴을 하고 있었을지 가늠도 안되고 또 그런 나를 보면 아무렇지 않게 웃고 말을 걸던 그 인간은 저요. 절대 추고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퇴사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제일 옳은 행동인 건지 이게 정말 재물손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최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파 묻어버리는 거 그걸 제가 좀 알아야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완전히 미친놈이네. 아니 딸림이 뽀한테 저러고 싶나? 일단 여자 화장실이랑 탈의실 있으면 거기에 카메라 같은 거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쓴이 책상 밑에도 샅샅이 훑어봐요. 2번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정말로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잖아. 그리고 만약 정말로 끝까지 그게 성립이 안 된다면 그냥 사내 인터넷이나 단투 그리고 보배드림 그냥 여러 가지 큰 커뮤니티에 모자이크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려요. 이도저도 안 되면 사회적 말살이라도 해줘야죠. 아시겠죠? 3번 아니 10년 넘게 다닌 곳에서 직장 상사가 그런 뭐 입에도 올리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짓거리를 했는데 겨우 재물성계라고? 장난해? 누가 봐도 이건 100% 성적 테러 행위잖아. 거기다 뭐 아버지 같았다라는 걸 보니까 나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끔찍합니다. 아휴 현실에서 이런 걸 보다니 얼마나 거짓 같겠어. 4번 법이 안 된다고? 그럼 직접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죠. 쓴이가 이미 퇴사를 각오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저놈 행실을 다 까발리고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만드세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퍼뜨리는 거죠. 그 영상 사진으로 출력해가지고 모자이크 해서 여기저기 다 뿌리세요. 사안에 게시판에도 올리고 쓰니가 아는 모든 곳에 말이죠. 단톡이든 뭐든. 5번 이야 얼마나 분하고 치가 떨릴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네요. 일단 뭐 증거를 모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다른 댓글들처럼 몰카나 뭔가 다른 게 더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또 성추행 관련 이거 해가지고 상부에 강력하게 고발을 하세요. 그리고 가해자 가족이나 주변에 달려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나저나 정말 추잡한 인간들 되게 많네요. 부디쓴이 마음 다잡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이런 미친 꼴을 당했다면 저요? 바로 회사 찾아가서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요. 몇월 안 남은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6번 자기 텀블러를 들먹인 거는 찔려서 혹시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노골적으로 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쓴이가 눈치를 못 챘다 여기고 대놓고 들이대는 거죠. 증거가 충분하다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법으로 걸 수 있는 거 싸그리 다 걸어버리세요. 비록 재물선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게 알려지면 직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기에 그런 개망신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또 인터넷에 익명으로 모자이크 처리해 올리세요. 7번 텀블러에 뭘 좀 발라놓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쥐약 같은 거 대댓글 미친! 그러다 저 인간 죽으면 진짜 쓴이 큰일 나요. 그렇죠. 이 인간이 뭘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발라버리면 이건 고의가 입증되기 때문에 큰일 날 겁니다. 이런 방법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쓴이가 피해를 보자. 8번 저도 예전에 저 도와주고 잘해줬던 부장놈이 회식 때 갑자기 자기 부인이랑 잠자리가 지루하다느니 개소리를 하다가 너는 남친이랑 어때? 이지랄 게다가 그 이후로 우리 사이가 마치 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는데 내가 주의를 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면전에 대고 나 너한테 관심 없고 너도 나 피해다녀라 허튼 짓거리 하면 바로 법이든 뭐든 뭐든지 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겁을 줬죠. 사실 여기가 외국이고 한국보다 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게 신고 되잖아요? 그게 죄가 되면 일주일 안에 추방될 수 있습니다. 지도 그걸 아니까 조심을 하나 싶더니 요즘에 또 그러네? 그냥 신고할 생각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사회생활 하다가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증거 바로 남기고 철벽 더 쳐야 하는 겁니다. 웃으며 인사라도 하면 위계를 이용해가지고 게재를 하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9번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쓴이는 퇴사를 하면 안됩니다. 저 인간 하나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여직원이라면서요. 이대로 나가버리면 다른 여직원이 또 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오픈해가지고 저 새끼를 내보내야 돼요.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퇴사까지 각오를 했다니까 그 폭탄을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 터뜨리는 거 이게 더 낫다고 봐요. 죽여버려야죠. 10번 변호사 여러 명 만나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건 반장 같은 곳에도 제보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꼭 하세요. 아... 나 추죽네 진짜 정말 구역질이 올라갑니다. 구역질이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감방 인도자라고 있는데 거기 볼 때마다 제가 느끼거든요. 거기 나오는 범죄자들이 뭐냐면 길 가다가 여자 치마 속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놈들인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보내는 채널이에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왜 저런 거에 목숨을 걸까 그게 그렇게 좋을까 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걸리면 지인생이 박살나는 것 지도 알 텐데 그게 뭐라고 정말 같은 남자지만 이해가 아니 영원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이거 제 생각인데 승리가 퇴사를 각오했다니까 그래 2판 4판 해가지고 반 죽여버리는 거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감사합니다.